2017년 12월 2일 새로운 승식, 3쌍승식이 도입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손에 땀을 쥐는 경륜경정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한데요. 이런 긴박한 경기에 한층 재미를 더해줄 새로운 승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륜경정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바로 3쌍승식입니다. 3쌍승식은 1, 2, 3위의 선수를 차례대로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배당금을 환급받게 되는 방식인데요. 적중의 재미에 높은 배당을 더해줄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거죠. 3쌍승식 경주권은 정부 정책에 따라 그린카드 모바일앱 또는 단말기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먼저 모바일앱 구매 절차를 설명해드릴게요. 화면에서 원하시는 경주를 선택한 뒤 3쌍승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선수 번호를 1위부터 3위까지 차례대로 클릭한 뒤 구매 금액을 선택하시면 끝! 여기서 잠깐! 3쌍승식 구매를 위해 새로운 그린카드 모바일앱을 꼭 설치해주세요. 다음은 그린카드 단말기를 통한 구매 방법입니다. 단말기 구매는 배당률 방식과 구매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매표 방식은 모바일앱과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선수를 하나씩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배당률 방식은 실시간으로 배당률을 확인하면서 원하는 선수의 조합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적중의 재미를 보여줄 3쌍승식! 이 새로운 승식의 실시간 배당률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만약 3쌍승식으로 1번, 2번 선수와 3번 선수에 5천원을 투표하고 적중했다면 배당률은 10.1이니까 환급금은 5만 5백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1, 2, 4번 선수를 적중시키셨다면 환급금은 50만 3천원이 되는 거죠. 경륜 경쟁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줄 3쌍승식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그린카드 모바일앱과 단말기를 통해서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